박사노 시-작! 아 이제 올 거 왔어요? 자 박사노 시-작! 1등백 2등백 와 장난해 장난해 분명 커플이신가요? 근데 남자 홍수가 분명 나야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나서 1등백이라고 혼자서 다 하시다니까? 완전 짱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분만해요 알았죠? 저희 한번 소개하고 다음 2부 공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숨을 돌리겠네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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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도 홍성대 S&P 하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부 공연을 여기까지 끝내게 됐는데요 자 저희 팀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희 팀은 홍성대 S&P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 멤버가 몇 명이지? 아 1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또 몇 명이 아프거나 도망갔어요 네 그래서 못 나왔기 때문에 다음 공연 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하고 유튜브도 다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우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귀여워 여러분 여기 인스타 있어요 이쪽으로 다 저어졌어 이대로 그냥 탁 들어가면 돼요 너무 안 보인다 너무 멀어서 안 보인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이 카색커스랑 저희 팀 박스에요 저희가 이제 홍 음료수 음료수 비용 음료수 비용 앰프 대여비용으로 찍기 때문에 천원짜리 많아지는 상관없죠 한 번씩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저분 너무 좋아 호응이 제일 좋으셔 여러분 분발해요잉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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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감사합니다 자 또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셔 아이 감사합니다 자 대현아 그게 제일 힘든건데 어 에이 감사합니다 자 또 있으실까요 멀어서 못추겠다 하시는 분은 저기 네 저분처럼 손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후후 자 또 있으실까요 여기요 고마 오 지금 열었다 자자자자자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모든 분은 다 똑같은 대회를 해주겠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다음 2부 공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또 찾아온 태국 아이돌 우리 미니베리베리가 또 뽐낼 시간입니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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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좋아요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죠 너 있을거 맞죠 좋아요 그 기댓값을 이 친구들이 다 해줄거에요 여러분 준비 준비되세요 준비되세요 오케이